하구한 날 뺏기고, 하구한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. 사람을 모아야죠.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.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. 일본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많습니다. 조순의 운명 끝났습니다. 신혼불상의 인물이 강도순 철도 부살자금을 턴다. 정부가 센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 돈 다 먹자. 일 부탁하신 분이죠? 그 돈을 나한테 가져와요. 그 반란군 X들, 전부 삼멸한다. 우리도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. 네가 삼멸서 매력을 시켰다는 모든 일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.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이 돈만은 꼭 지켜야 돼요.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. 돈 받고 그런 사람 죽이는 일. 절대 예외는 없어. 자비도 없고.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? 도적, 칼의 소리를. 도적, 칼의 소리를. 서로 잘하는 거 하자. 서로 잘하는 거 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